아 뭐하지? 이렇게 보여요? 네 굿맨 하세요 굿맨 같이 해줄거에요? 네 노 노 노 누구와도 날 필요할 수 없는 그녀 com isz 너도 걱정하지마 그저 따라와 아 근데 질문이 근데 첫 번째 사회는 No No No가 세 번밖에 없는데 네 두 번째는 왜 여섯 번인가? 왜 이렇게 많아요? 그게 내 마음이에요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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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! 여섯 번이죠? 네 다 제 마음입니다 알겠어요 제가 만든 노래예요 그렇죠 콘센트에서 이 노래 듣고 싶으라 그렇죠 그렇군요 QCT를 수정해야겠군 너야겠다 원래 이 노래가 없었는데 듣고 싶다니까 너야겠어요 원래 이따길래? 뭐예요? 뭔 노래야? 노바디엣스 맞아요? 이 자식이 하우찬 뭐야 그 노래? 노바디엣스 기분 나쁘다 아, 노바디엣스 왜 네가 제대로 불러받아? I don't wanna nobody else but you, but you cause no one makes me feel 사실 사비가 배우기 좀 어려워요 그런 거 같더라고요 방금 너처럼 돼 나 도와주려고 그랬지 자, 그럼 쿤 형 저요? 네 쿤 형은 이렇게 된 이상 저 쓴 거 없는데요? 아니 쓴 거 말고 아니 쓴 거 말고 좋아하는 노래 생일이니까 패스 아, 그럴까요? 근데 원래 생일일 때 더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일이니까 생일이니까 그냥 쿤이가 뭐 하고 싶은 말이나 이런 거를 꺽담 노래로 해주세요 노래로 해주세요 어 또 뭐 있죠? 우리가 환각 환각 안 하는데 그럼 발음 조심해주세요 환각 아닙니다 환각이에요 그냥 왜 너많은 남자 좋아하잖아요 그건 너무 높아요 어 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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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보다 깊어 그래 병 bravery 베블 뭐 네 한 번 불러볼게요 5,6,7,GO 내가 봤을 때 이 노래는 아마 지금이 거의 처음이죠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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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다시 돌려서 잘 봐요 네네네 장윤정 씨는 뭐 환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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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거야 5,6,7,GO 5,6,7,GO 진짜 감질맛 난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만의 남자야 불러봐 너만의 남자 불러주세요 역시 제 파트가 뭐죠? 제 파트가 뭐죠? 랩파트 전이야 랩파트가 랩파트가 이거보다 한 두 배 높은 것 같은데 좀 높죠 좀 높죠 뭐 할까요? 제 파트가 어떻게 되죠? 아니면 랩 들어보고 싶어요? 네 아, 무섭네 노바디 엘스 아, 노바디 엘스 랩파트 되게 멋있더라고요 아, 노바리 엘스 랩이요? 네 어떻게 또 괜찮으시겠어요? 아까 한 버전은요? 아까 한 버전은 너무 락이었어요 아까 차 안에서 했었는데 차를 장면을 아, 역시 그럼 한 번 해보시겠어요? 렛츠고 바삭아, 잠깐만 바삭아, 바삭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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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람에 살며시 살랑이는 머리 머리 락 버전이요? 아까 저 민낭은 락 버전이네요 저 락이었어요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면 약간 판소리 버전 판 버전이죠 보여주세요 제가 여러 명한테 판소리 해가지고 보여주세요 예? 보고싶어요 보여주세요 비호감이에요 아, 그래도 보여주세요 아, 진짜 이제 아, 감사합니다 가자 에이 항상은 그린 바람이 살며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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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판소리 판소리 맞아, 더 높았죠 네, 근데 뭐 아니, 그냥 수위적으로 목표라고 했다고 아니, 판소리 버전으로 좀 이렇게 차는 느낌 날 줄 알았는데 아까 그랬어요 아, 그래요? 지금 약간 필터링한거에요 아아 아니, 근데 이거 평생 나오거든요 한 번 아, 예 자, 예 그래서,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갈게요 노 노 노 버거 다 식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햄버거 햄버거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햄버거가 씻고 콜라에 김이 빠지고 감자가 피곤 피곤해지면 에이 잠깐만 그게 아니고 맛없다기보다 쿤 형이 슬퍼해요 맞아요 여러분 내기려고 사왔는데 네 네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네 자, 지금까지 투비아였습니다 다시요 다시 인사 다시 한 번 할게요 지금까지 네, 죄송해요 제가 인사를 못했지 아니, 저기 뭐 마무리 멘트 좀 하나만 마무리 멘트 뭐 하나만 할까봐요 네 그러면 어 네 집에 집에 마시게 드세요 다들 2PM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집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매일 좋은 이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알게요 지금까지 2P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해외에서 오신 분들 조심히 가세요 안녕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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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트 오빠 민트 오빠 민트 오빠 나 밑에 하셨어 수고하셨습니다 5분